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라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 가운데 22곳에서 정보과 조직이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경북경찰청으로 흡수됩니다. 사라지는 정보과는 경북경찰청 산하 광역정보계로 통폐합돼 북부, 서부 등 도내 권역별로 5개 팀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다만 포항 남부경찰서와 울릉경찰서는 집회 규모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과가 유지됩니다. 정보경찰 정원도 164명에서 108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원은 기동순찰대 등으로 전환 배치됩니다. 정보경찰서는 집회 규모가 유지됩니다. 정보ene